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려놉입니다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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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놉의 국내 첫 콘서트 처음 컬렉션이 드디어 열리는데요 와우! 역시 저희가 또 처음 콘서트라 그런지 너무 떨리고 진짜 떨리나 보다 잘냅니다 저도 너무 설레는데요 저희 올려놉의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무대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? 맞습니다 5월 27, 28일 신한 플레이스케어홀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열리는 올려놉의 국내 첫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많이 와주셔서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라이언 분들 콘서트에서 만나요 그러면 안녕! 무한카사부